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아, 좋다! 사람들이 이걸 딱 보겠지? 내가 이렇게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 이 은사를 가지고 오디션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상금으로 한 1억 원 정도 타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는 외제차를 탁매풀 네, 퐁당 비디오 가견미... 아, 목사님! 네, 어쩐 일이세요? 찬양팀 리더를 해달라고요?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아, 예, 좀 힘들겠습니다 아, 예, 죄송해요, 목사님 찬양팀 리더? 찬양 사역은 좀 비겁잖아 나랑은 안 어울리지 그렇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나요? 네, 여러분의 퐁당 비디오 가견미... 아이고... 창식아! 웬일이야! 어, 헌금송! 어, 그거 좀 곤란해 응, 좀 이해해 줘라 그래, 그래, 미안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올까?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하... 하... 오... 그런 거였구나 아, 안 되겠다 아, 예, 목사님 아까 그 찬양 리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목사님 제가 해야지요 예, 찬양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 싫어요 예, 예, 목사님 네네 아, 잘못하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뻔했네 창식이한테도 전화해야지? 어, 창식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은사 봉사, 섬김, 가르침 성경에는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영화 복면 목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한 젊은 목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함께 보시죠 퐁당 레슬링 선수로 명성이 자제한 크리스 오늘이 그 마지막 무대인데요 엄청난 체급 차이 경기는 이렇게 끝날 것인가 이대로 끝낸 세인트가 아니죠 반격에 나서는데 하지만 리퍼가 세인트의 왼쪽 다리를 꺾으면서 경기 종료! 이렇게 고베의 잔을 마신 채 은퇴 무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레슬링 선수에서 목사가 된 크리스 크리스와 미셸 부부의 사역에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요 자, 사역지로 떠나온 크리스 가족 한눈에 봐도 정말 심상치 않죠 그리고 사역할 교회의 식구들을 소개받는 그때 밉상 저드 등장 교회 출석 인원도 줄고 재정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크리스와 미셸은 먼저 딸 캐리를 맡아줄 에드나를 찾아가는데요 그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출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절의 무한 반복 사이클 그렇게 마지막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드디어 부부를 반겨줄 가정을 찾은 것 같은데 문전 박대로 시작한 전도 프로젝트 크리스와 미셸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크리스와 미셸 부부의 첫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온갖 문제들이 총집합했는데요 우리의 신임 목사 부부는 이 난관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크리스 목사의 첫 설교 시간 그 다음 주에 크리스 목사의 설교 주제는요 혹시 이번에도 믿음 설교? 크리스의 믿음 설교의 여파는 역효과만 일으킨 것 같죠? 다음날 크리스는 저도 함께 농구 시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성을 잃은 저드에게 잠재우기 레슬링 기술을 쓰는 크리스 이 모습을 본 에드나는 그가 세인트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한편 이번 사건으로 교회의 자금을 모조리 빼버린 젓 덕분에 크리스는 사택에서도 쫓겨나 민비의 옆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사 선물로 쿠키를 가지고 온 에드나는요 여기는 레슬링 현장이 아닙니까?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모자부터 푹 눌러쓰는 크리스 그리고 세인트가 실린 잡지를 건네는 에드나 에드나의 말에 복잡해지는 크리스 크리스의 은퇴 무대를 짓밟은 리퍼와 친구 아이스맨의 시합인데요 친구가 당하는 걸 지켜보는 크리스 세인트의 복면을 떠내 드는데 크리스는 아이스맨과 일심동체의 공격으로 리퍼를 누릅니다 크리스가 에드나를 따라간 곳은 얼마 전까지 레슬링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과연 크리스는 링 위에 세인트로 다시 타락하게 될까요? 경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크리스는 위협을 당하는 여자를 목격합니다 위험한 상황 앞에 복면 목사 등장 멋지게 구출 작전 성공입니다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크리스의 고민도 깊어만 갑니다 혹시 이 안에 답이 있을까? 에드나의 노트를 펼쳐보는데요 다음 날 강단에 선 크리스 목사 어쩐지 오늘 그의 모습은 다른 날과 달리 비장해 보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감당할 시험만 주시죠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약해질 뿐입니다 에드나, we need punting, Michelle I mean, we can't take care of ourselves how can we take care of church? Because the Lord always provides What are you saying? That Miss Edna and I think you have a gift Yeah, but wrestle 자, 화력에 복귀한 크리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바로 찾고 위기의 교회를 구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는 과연 자신의 은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의 뒷이야기는 퐁당에서 이어가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써야겠죠 지친 일상에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믿음의 친구 퐁당으로 찾아오세요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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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